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 말까지 나들이코를 40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대구시는 나들이코를 지난 2014년 말 148대에서 올해 9월 338대로 늘린 데 이어 내년 말까지 400대로 징차해 배차시간 간격을 줄일 계획이며 올해 11월까지 모바일 전용 앱을 보급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나들이코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 한편 나들이콜 이용자는 2012년 33만 2,900여 명에서 지난해 61만 4,4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